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누가 가는 게 좋을까? 레이맨, 항상 형이 장남으로서 뭐든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 제비를 뽑자 거봐 잘하고 오길 기다릴게 ouri 잘하고 오길 기다릴게 강아지 고기 자, 앉게 조렘, 여기 술 좀 가져오게나 감사합니다만,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용건은 간단합니다 알겠네 그래서 나와 의논하고 싶다는 게 뭔가? 제 아버지 리하이가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기를 노세판에 새겨진 기록 즉, 제 아버지의 족보가 담긴 그 기록을 당신에게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세판은 내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것일세 자네 부친은 내가 그 판을 그냥 자네에게 줄 거라고 하던가 만약, 내가 자네를 도둑으로 모면 어쩔 텐가 그러면 내가 자네 죽여도 되겠지 안 그런가? 저는 넌 도둑이야 이 자를 죽여라 하하하하 이 자리에 갓 reignERT 이것은 이 자리에 맹세는 중통, 이 자리에 RegionX Victor inflamed 기는 nossa